가격 좋아 3,870원에 5억 원이면 보통 우리가 하는 보통 비싸게 맛있거든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좋아 이게 뭐야 아니 특이하긴 하네요 이거 생으로 먹는 거 이거 이건 뭐예요? 누구 거예요? 햇리예요? 제꺼예요 아니 뭡니까? 아직 여리 안 되는 재료들 햇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? 신선하다 직접 여기서 해주시겠다고요? 뭐 할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좀 해주세요 나와서 그럼 직접 햇리가 햇리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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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퍼포먼스 요리만 맛있게 해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요 네, 먼저 이거 자르겠습니다. 네, 네, 네. 가이젠이 야무죠. 어우, 돌려가게요. 오, 잘하네요. 잘했어, 잘했어. 굉장히 멋있어요. 지금 필요 없었던 것 같은데고. 저기 누나들 좋아지고. 누나들이 어? 어? 왜 많이 왔어? 혼자 기름욕도. 태니 씨, 평소에도 많이 해요, 이 요리를? 어, 많이 해요. 형들한테 해줘 봤어요? 저는 한 번도 먹으려고 해요. 마스터심 나가서 깜짝 놀랐어요. 제가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. 아, 그래요? 너무 잘해. 어머나. 지금 이게 올리브유예요? 돼지고기 같은데요, 이거예요. 어, 이거, 이거. 이제 저 야간 매점 하다 보니까 이제 별걸 나버려요. umbles closed options federally. 어? 더 안 나오는데. 넣어야 되는 것 같이. 오오우 ar! 오오오오!!!! 오오오오!!!!! 규현 씨는 도망갔는데. 한 번도 하고 타! 규현 씨는 도망갔는데 지금. 중국 요리는 쐬면 그 불맛이라고 있어요 이제 야채를 듣는군요? 네, 야채랑 이제 불소스요? 불소스 또 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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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해맞네 진짜 이거 그거 있죠? 뭐예요? 꽃빵이랑 먹은 맛이에요 한국 가면 많이 봤던 그림이에요 근데 오히려 되게 간단하네요 네, 완전 간단하네요 완전 싼 거요 이거 하시면 중국말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라라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어 쌽쌽쌽 앙 쌽쌽 앙 아니 이게 사실 이제 맛은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중국에서 흔히 드실 수 있는 중요한 건 맛있으면 됩니다 이때까지 요리법은 굉장히 쉬웠어요 어때요? 맛있겠다 뜨거워 맛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맛있어 이거 맛있겠다 맛있어요? 아 맛있다 어 맛있겠다 역시 요리는 한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지금 한분은 되게 맛있다고 하시고 한분은 저는 그냥 뭐 그냥 보통의 맛이에요 그냥 흔한 맛? 약간 볶음 그 뭐라고 그러죠? 볶음 우동 근데 계속 드시고 계시잖아요 예 맛은 있는데 한 번 한 가지 이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뭔가 색다른 맛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네 불이 확 났잖아요 네 그 맛이 그래도 나 아 불맛이 나요? 어, 바로 옆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뭐예요? 이 요리에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? 이게 집에 가다가 불리면 어떡해요 또 문제지 깜짝 놀랄게 깜짝 놀랄게 돌쇼 때문에 가산점 들어가나요? 예? 가산점 아니요 돌쇼는 전혀 저희 야간 매점 메뉴 등급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? 아니 근데 자기가 하고 간을 안 보내요? 네, 전 너무 많이 해봐서 그렇지 근데 이제 간이나 이런 것들은 딱 알맞습니다 문근깐깐하시네 아 진짜 자 다음 그럼 바로 바로